안녕하세요 수용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익수용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확인하자라는 시간입니다. 나의 토지가 수용예정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사업인정고시일입니다. 해당 사업인정고시문의 예시문을 올려놨는데요. 주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용어는 실시계획 승인일, 고시일 등 약간은 상의하니 이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공익수용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업인정입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조건으로 토지 등에 대한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인정고시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법적으로 중요한 건 사업인정고시문의 날짜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었던 수용부동산의 경우 다음에 세 가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서 세율이 10% 중가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됨으로써 집가의 급등을 유발하거나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자 실수의 목적으로만 주기 위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라 해서 세법적으로는 10%의 세율을 중가하는 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가세의 적용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는데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국가 등이 강제적으로 매도하는 부득이한 점을 고려해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수용 감면 적용인데요. 공익사업 수용 시에는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이 기준이 바로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분인데요. 2년 이전에 취득했던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한 부분을 일과세기간 동안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하여 줍니다. 현금 보상의 경우는 10%, 채권 보상은 15%에서 3년 만기 채권은 30%, 5년 만기 채권은 40%까지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공익수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감면 적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감면 적용을 받게 되면 감면 되는 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가 되는데 그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 농지의 농지 농사 지은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인데요. 공익수용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대토보상이라고 하여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현금 또는 채권의 이외의 부분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게 되는 경우에 이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를 하게 되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해 주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현하여서 이 중에 하나의 감면이나 과세이현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입니다. 공익수용이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사업인종 고시를 확인한 다음에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그리고 감면 두 가지 요건에 적용되는지 꼭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